제주 지역에서도 연인에게 맞거나 스토킹을 당했다는 데이트폭력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니 이 정도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2년 전 데이트폭력을 당해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한 A씨.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 주먹으로 뺨을 맞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년 반을 더 사귀는 동안 폭력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애원에 고소는 취하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도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8건에서 지난해에는 638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신고 건수는 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인 3.6건보다는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신고를 꺼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뒤늦게 관계를 끊으려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은밀한 성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이거를 재악용을 해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9명.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